안녕하세요 달밥이에요 오늘은 제가 밥솥을 이용한 카스테라 만들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노른자가 터지면 안되는데 너무 세게 했어요 살살 노른자 분리했으면 여기에 하얀색 설탕을 세 번에 나눠서 넣어줄게요 한번 섞어주세요 노른자 파리 설탕 설탕 다 넣어주세요 설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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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도 생크림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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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배추 아까 파운 origins 재료 양파 설탕 mortguldade 오이 고기 고기 소금과 후추 소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을 만들어줍니다 소금을 넣어주세요 밥솥 골고루 밥솥을 넣고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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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와우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아 뜨거워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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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